할렐루야! 오늘은 9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 새롭게 암송할 말씀은 10편 19편 14절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바리세인이라는 종교인,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지위와 권세를 가진 니고 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생물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동종생산의 원리입니다. 식물은 식물에게서, 동물은 동물에게서, 인간은 인간에게서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만 태어납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 육신의 출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영적인 출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하신 겁니다. 육신의 출생을 위해서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영적 출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의 할아버지가 성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처럼 거듭남은 육신적인 출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그 사건이 영적 출생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켜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 청년이 수련을 마치고 했던 간증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주님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자녀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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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